Kerry, Grove and Material 뼈아 칸이 방어 사장님이 안드실 것 같은데? 식사를 지금 하시네?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? 아니 이제 한 알 더 파세요. 남아가지고 이제 마감 이거를. 야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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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있다. 아 우리 많이 착해졌어요. 싸우지 않기로. 아니 그거 왜 팔을 걸을까? 1,000원에 왜 팔아두기. 그냥 5,000원에 왜 팔면 안 돼? 아니 그거는. 오오오오오. 아이. 성울나. 빨리. 사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쇄기가 있으면. 그러니까 기계를 자꾸 막 그렇게 편리하게 사실 거면. 갑자기 기계소리가. 기계소리가 갑자기. 죄송한데 그것도 칼로 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기 아저씨. 아하하하. 아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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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파가 너무 좋네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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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즐거워요? 얘가 나한테 오자마자 했던 말이 왜 이렇게 말이 없냐?